나경아 너는 계속 그거 그 소리 배우는 거야? 창 가는 거야? 끊을 거예요. 아 이제 그걸 안 다녀? 재미없어. 어 그래? 그렇구나. 혹시 뭐 언제 끊을 생각이야? 언제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글쎄요. 한 5월 달 전에 끊지 않을까요? 5월? 5월 전. 5월 전에? 그래. 그럼 그거 하면 여기 원래 시간에 올 수 있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학원은 다녀야죠. 개 어이없네? 야 그래야 네가 와서 지영이도 보고 할 거 아니야. 지영이 월수금 오니까. 뭐지? 자 그래. 어. 이거 문제 안해요? 어디요? 이거요? 지금 하죠? 아. 한 번 옥상으로 갈까요? 하하하. 자 이거. 그래. 어 이게 의미하는 거로 사랑하는 것은? 몇 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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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어 근데 이게 무조건 막 100% 있잖아. 무조건 100%일까? 아니에요. 100%는 아닐 수도 있대. 근데 확률은 좀 높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 자. 거기 뒤로 가서. 쌤. 어. 이 책이 벌써 다 끝나간다. 응. 그래. 쌤쌤. 학원에서 강아지 키우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요? 응. 어. 그거 바로 다음날 없어질걸요? 왜요? 내 뱃속으로? 왜요? 어. 그냥. 너꺼번에 다음날 없어야 했는데. 내가 알아. 왜. 왜 없애는 거죠? 아니. 나는. 아니. 그러니까. 눈에 띄면. 키우고 싶은데. 니 집에서 니가 키워. 안 된대요. 그럼 나 안 된다고. 여기서 키워? 와. 자. 내가 이거. 딱 보니까 그거죠? 어. 이야기에서. 이거 뭡니까?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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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더. 해리. 파더. 해리. 파더. 해리. 파더. 응. 그래. 어. 혹시 그. 해리. 파더.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거 그냥 많이 봐요. 그래서 좋아요. 아. 혹시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요? 응. 그. 책이 있는데. 그거 한 번 읽은 적이 있는데. 뭔 소리. 영어로? 네. 그냥 한 번. 도전으로 빌려봤어요. 어. 그래. 어. 뭔 소리. 그래. 유. 네. 해리. 파더. 너 다 봤어? 다 빠진 아니고. 뭐야. 좋은데도 다 안 봤어? 응. 나도 다 봤는데? 하나 빼고 다 봤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 응. 그래. 네. 맨 마녀 아까 봤어? 네. 볼드워트 나와서 쌓은 거? 네. 알고보고 싶어. 그래. 난 그것만 안 봤는데. 자. 해리. 파더. 그래도 하나라도 본 사람. 해리. 파더. 관련된 영화 하나라도 봤다. 네. 어. 그래. 해리. 해리. 또 봐요. 그래. 소리는 아직 한 번도 안 봤나? 그래. 해리. 해리. reminiscent도lla. 나는 해리. dijente От 다 있거든. 아, 진짜요? 어. 여기에서 봤는데 애 lethal. 좀 생겨. 뭔가 재밌는데? 네. 오, 멋있어요. 이리와 와. Harry Potter has no parents 다솔이는 이걸 통해서 아, Harry Potter가 이런거구나 씁씁씁 마지막 마지막 아 이거 parents 자, 그래 이거 해봅시다 먼저 Harry Potter는 부모님이 없다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께? 뭐라고 해? 뭐라고 해? 말해도 돼요? 어 네 애들이 그러냐? 말하지 마, 엄마 뭐라고 해? 왜요? 어, 네 엄마 그래? 아니요, 뭐 있는데 생각이 안나 어쨌든 있는데 일단 있어요 아, 그런 말이 있어? 네 부모 없는 이걸 할 때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한 게 있어? 애들께 말을 싸우고 말해 그래, 뭐라고 하는데? 진짜 엄마 없는 년이라는데? 맞아요 진짜? 네 엄마 없는 년 그래? 네 요새 생활통사일 거 엄마 있는 년 하라고 하는데요 왜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엄마 있는 년 하라고 하는데요 그랬어요 주인말로 내 친구 한 년 이름이 민망이라 해요 어? 민성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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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많이 엄마니까 아, 개울게요 쌤은 어렸을 때 안 놀렸어요? 뭐? 네? 어렸을 때 뭐? 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놀렸어요? 엄마 없는 놈이라고? 네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없는 놈이 그럴 수도 있죠 뭐래 이 씨 자 그래 그래, 소라 그래서 이 헤리 포오르 에 부모님이 죽었어 돌아가셨어 알겠지? 어 누가 죽였어 어떡해, 죽었어 자, 그래, 다음 거 해봐 They were killed by wi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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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죠? 그들은 자, 이게 비 이거죠 수동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어, 이게 바이 하면은 뭐뭐에 의행 네 Wizards 마법사들 마법사들 어, 에 의해 근데 이 해리파루의 부모님이 마법사들에 의해서 죽었나? 볼드보트가 죽였지? 네 안 죽었다고? 안 죽었다고? 아니, 죽었어요 시야, 어떤 게 수동태에요? 여기 B, 여기 BPP BPP 근데 볼드보트가 수동태에요? 그렇죠, BPP성태 알죠? 볼드보트 해주겠어요? 볼드보트가 왜 죽였냐고? 네 왜 주겠지? 네, 다 봤던 하하하하하하 보긴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아, 보긴 했는데 진짜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해리파루 있잖아 그 쓴 여자 작가 알지? JK Rowling나 아무튼 뭐 영국 사람이 쓴 거거든 네 아무튼 그 사람이 돈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아무튼 근데 실제로 그 책을 보잖아 아주 그 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해리파루를 쓴 스토리가 재밌어서 그러지 그리고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서 그러지 실제 그 책 내용, 책 뭐할까 문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되게 별로 해리파루터 그 책 표지 엄청 이쁘다 표지 많이 표지 아무튼 그래서 스토리가 이상해 좀 이해가 좀 그러지 않냐? 그치? 네 그치? 맨 앞에 건 조금 재밌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갑자기 체스라 어, 어디갔다 화장실도 약간 마블처럼 마블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응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응 아무튼 자, 이제 이렇게 오, 그쵸? 맞아 안돼 뭐했어? 춤춘 거야 방금? 춤춘 거야 방금? 응 우, 그랬잖아 응 자, 다음 거 자, 해봐 해리 리브야, 리브즈 어, lives with his 아, 이거 그냥 엔트 하네 개미처럼 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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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Kind To Him 해요 자, 뭐 해리는 자, 누구와 그의 이 딱 이모와 근데 여기서 이모부지지 이모부지 그 해리파드 키워주는 그 머글 그 머글 인간들 있잖아요 누가 해리의 이모인가? 외삼촌인가? 엄마가 해리의 가족인가? 네 그치? 그 엄마랑 그 해리의 엄마랑의 그건가? 네 근데 그게 남씨 그치 이모랑 이모부 그 뚱뚱한 돼지 랑 사랑 자 벌 근데? 그런데 그런데 뭐다? 그들은 친절하지 않아 그쵸? Be kind too 누구누구 뭐야? 그 얘기 그쵸? 왜 안 친절했을까? 왜 이렇게 싫어했지? 해리 그 뭐지? 이모가 동생이었나 아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언니는 막 웃고 자기가 웃어가지고 아 그래서? 네 엄마가 언니를 더 예뻐했을걸요? 오 그럼 해리의 할머니가 네 그 할머니가 해리의 엄마를 더 예뻐했다고? 네 네 그까진 모르겠는데 일단 저게 막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아 진짜? 네 어 어떻게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이 없지? 하하하하 뭐지? 그래요 자 그래 자 다음과 해리 feels lonely 어 lonely 어 lonely 어 그래 뭐죠? 해리는 어 느낀다 외롭다 고 음 어 그래요 너네 노래 중에서 lonely 노래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 들어봤어요? 혹시 너네 가수 중에서 21 합니까? 네 어 들어보기만 했어요 로카스 로니 21 알아? 네 저런 알았어요 어 21이 지금 블랙핑크 있잖아 네 블랙핑크 나오기 전에 그 YG 소속사 있잖아 네 블랙핑크의 선배들이야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걔네들 중에 누구지? 아무튼 그 한 명이 그 부르는 거 아니야 롱 롱 롱 롱 지금 불러주세요 500원 자 어 외롭대요 자 다음 거 해봐 He He hates 어 여기 T에다 말 있으니까 hates His hometown 어 hometown 자 뭐죠? 그는 싫어합니다 자 Hate는 이제 몹시 싫어하는 거죠 그니까 거의 혐오하는 거지 혐오한다 뭐? 그의 고향을 그쵸? 자기 지금 사는 그런 모든 거를 혐오한대요 그지? 자, 다음 거 One day on 자, 이거 가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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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s him a message 자, 뭐죠?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자, 뭐가? 부엉이 아, 한 마리 한 부엉이가 bring 가져죠 가져죠 힘 그렇죠 어머에게 어머 아이오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아이오 디오 아이오 디오 그렇죠 어머에게 어머 영어를 몇 형식? 사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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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에게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온 그렇죠 여기 큰 게 있죠 그, 그 부엉이라고 하냐 올빼미라고 하냐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인가? 네 걔 이름이 뭐지? 걔 이름 뭐지? 흰색깔으로 흰색인가? 약간 회색이 약간 그런가? 응 진짜 걔 이름 뭐지? 어 걔 이름 있나? 그 등치 크는 아저씨 이름 뭐지? 그런게 있네 어 털복숭이 있잖아 어 어 어 어 그 돼지 있잖아 멧돼지 멧돼지 개 커 아니 공 공이라고 했나 아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어디로부터? 저 호그와트 호그 호그 호그들이 갔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그래 어 해봐 어 메시지 어 tells 해리 what what to do 응 그래 자 뭐죠? 그 메시지는 말한단 해리에게 그 다음에 어머를 아 해게? 에게 뭐라고요? 해게? 해리에게 해리에게 뭐뭐를 말한다 뭐뭐를 말한다 내 what to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그쵸? 그래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해리 해리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죠? 호그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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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죠? 5 5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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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게 9 4 그래가지고 카트로 이렇게 그치? 그걸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있는데 그치? 흐흐흐 어 자 이제 허브워치로 어 그래 자 해봐 It tells Him To go To a School Called 허브워치 어 허브라고요? 어 허브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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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이거 뭐죠? 그것은 말하나 예지 그렇지 얘는 그냥 뭐야 그에게 뭐하라고 허브워하라하고 두 부정사하라고 말하는거 알지 음 그러면은 이거는 몇 형식이죠? 오 형식이죠 어 그래서 그 그것이 이제 그 메세지죠 메세지는 말한다 그에게 자 뭐해 go to 가 어디 학교로 그런데 여기 called 어떻게 하죠 불리는 그렇지 뭐뭐로 불리는 뭐 홈브워츠라고 불리는 학교로 가 라고 그에게 한다 이거 됐죠 이거 홈브워츠로 가 거기 그 거기 교장품 선생님 이름이 뭐지 덤블도우인가 덤블도우 덤블도우가 그 교장 할아버지 이 tooth 아 납 Gö 할 거 마 central 그 누워 아 뭐 두 교장 으 이제는 창고가 아니ene 원래 덤블도어가 성일꺼야 그래서 뭐.. 미스 덤블도어.. 알았나? 이거 좀.. 교장선생님이 그냥 교장선생님이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이름이 있어서 너도 교장선생님 성함 있잖아 자 그래 해봐 해리 goes to Hogwarts with hopes and dreams 뭐죠? 해리는 가 어디로 Hogwarts로 뭐를 가지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죠 와 와 지금보단 낫겠지 그렇죠 뜻이 뭐라고요? 뭐 해리는 Hogwarts로 간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 이거 다음 문장 하고 마무리 할게요 해라 자 he learns magic skills from 나오네요 덤블도어 an old teacher 뭐죠? 그는 배워 뭐를 그렇지 마술을 그렇죠 그냥 마술을 한다죠 원래 이제 스킬이 원래 기술이죠 그래서 마술을 뭐로부터 누구 덤블도어 여기 컴마는 뭐야 동격이야 누구누구 인 뭐야 한 늙은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인 덤블도어로 부터 마술을 배운다 근데 우리 실제 해리펄을 보면은 덤블도어로부터 배우지 않죠? 네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 오늘 여기까지 정리로 자 영상 좀 꺼지마 꺼지마